안녕하세요 라이브 밴드 쌩의 광고무대를 맡게 된 에브리데이 걸스데이 놀아줘야입니다 네 이름도 예쁜 쌩은 시계 과거 역사에서 나온 건데요 행동감이나 언치로 굉장히 라이브 연주를 한다는 뜻이에요 악기도 직접 다뤄서 연주도 해보고 노래도 하는 그런 새로운 문화공단이에요 제가 처음에는 악기 연주를 한다고 하길래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어려울까봐 각 악기들마다 쉽게 연주를 도와주는 장치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더 쉽게 연주를 해봤어요 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싶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어 정말 오빠가 하니까 정말 쉬워 보여요 정말 쉬워 보여요? 네 세상에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달라 보여요 쌩 들어와 할게요 세 번 했거든요 세 번? 어 완전 재미있게 하네요 진짜 아니에요 나도 해보고 싶어 해볼래요 해볼래요 아 아 우 grew up 아 오우 재밌다 오우 오우 네 전 지금 쌩 광복 첨삼량에 와있는데요 오늘 아주 특별한 게스트가 와있습니다. 바로 엑소이데이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어우 볼편도 이렇게 수행의 매력에 빠지고 계시는데 한번 인정해보세요? 왜? 실행하네! 한마디 한마디 챙기시죠! 빠지게 해주세요! 수행의 매력이 너무 많으셨어요? 휴식쇼! 휴식쇼! 다음! 훈련해! 아니! 눈만 더 깊지 마시고 수행의 매력 얻으신 것 같은데요? 휴식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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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유랑아님! 네? 말 보지 말라고요? 아니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요? 아휴! 다들 너무! 얼마나 되겠는지? 방금 방금! 방금! 이모스테트의 새의 매력을 보고 있습니다! 와아 네! 지금 한 장은 새의 매력 때문에 인터뷰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나은 새의 매력을 정말 느낀다! 자! 잠깐 잠깐! 잠깐! 인터뷰를 뒤로 빌어주고! 잠시 뵙겠습니다! 뿅! 뿅! refreshing! Jaw weren't! Goodbye!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마세요? 네가 한 번 더 고마! 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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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세요! 저희도 오늘 처음 해봤는데 완전 반했어요. 자꾸도 하고 싶어요. 그니까요. 이제 연말 여행이다 보니까 초회식도 많고 모임도 많은데 여기서 모이세요. 저희가 기다릴게요. 라이브 밴드 세이 오시면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진짜 최고! 와! 라이브 밴드! 생! 많이! 사랑해주세요!